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기준현 시간에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태풍예상진로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호 태풍사올라의 예상진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호 태풍사올라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어제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에협에서 초속 69m의 카테고리 4등급의 강력한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내일 9월 1일 오후 12시에 홍콩 인근 해상에 도착했을 때에는 초속 45m 950hPa의 카테고리 2등급의 세력으로 태풍의 강도가 약해져 있으며 9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홍콩과 광저우 인근에 상륙했을 때에는 초속 30m 980hPa의 매우 약해진 세력으로 카테고리 1등급까지 매우 약해진 태풍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4일 중국 하이난다오에 상륙했을 때에도 초속 18m의 카테고리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태풍의 우측 위험반원에 속하여 광동성 일대의 큰 폭우와 돌풍번개가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 1등급이라 하더라도 태풍임으로 대비는 철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 역시 오늘 8월 31일 오전 11시에 초속 27m의 카테고리 1등급의 매우 약한 당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수치 모델들이 11호 태풍 하이쿠이 역시 9호 태풍 사올라가 중국 광동성에 영향을 주듯이 11호 태풍 하이쿠이 역시 중국 중부 지역 저장성 인근에 상륙할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기러기 역시 11호 태풍 하이쿠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12시 기준 초속 23m 994hPa의 세력으로 카테고리 1등급의 약한 세력으로 9월 3일 일요일까지도 카테고리 1등급의 약한 세력을 유지하다가 9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에는 중심 기압 1,200hPa의 세력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진로가 한반도로 북상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